11장을 보세요 재활군자는 휘덕하고 소인은 휘토하며 군자는 휘형하고 소인은 휘해니라 이 휘자는 품을 휘자인데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도 군자와 소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이건 뭐예요? 군자는 휘덕하고 군자는 늘 마음속에 덕을 품어요 그 덕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날 때 본래 받은 착한 마음 착한 그걸 품고 있단 말 반대로 소인은 소인은 휘토니까 자기 처해진 그 상황에 안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 토지가 이만큼 토지가 딱 묶인 것처럼 늘 안착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또 군자는 휘형하고 군자는 법을 두려워해 법에 걸리는 게 걸려서 나중에 잡혀가면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자는 내가 저렇게 법에 걸리는 짓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늘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법에 안 걸리게끔 법이라는 걸 사실은 거기에 가까이 안 가게끔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마음을 챙기고 행동을 하겠지 반대로 소인은 휘혜이라 시가 나쁜 짓은 다 해놓고서 은혜를 바래 아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지 여기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휘는 사념냐니 휘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니 휘덕은 위존기 고유지선이오 휘덕이라는 말은 보존할 존자지요 극이 짜고 그 이 고자는 고유적이라 할 때 고자야 본래의 고자야 고유라는 말 거기 쓰지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착함을 보존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나도 착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속에도 착한 덕이 있어 그 덕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휘토라는 것은 위, 닉기, 소처지 아니요 여기 처자는 처할 처처의 뜻이에요 휘토라는 것은 닉자는 빠질 닉자니까 그 처한 바의 편안함에 빠지는 거야 안주하는 거지 어쩌면 우리 가족들도 생활이 다 소처지 아닌지 궁금해요 더 발전적이고 더 매섭게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상의 낙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있는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 휘형이라는 것은 위, 외법이요 법을 두려워하는 거야 법에 걸리기 이전에 법에 아예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휘해는 위, 탐리라 휘해라는 것은 그 탐리, 이득을 탐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은혜,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아, 나한테는 저 혜택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인배들의 생각이더라는 거죠 군자, 소인의 취향, 부동이, 공사지간이이라 군자와 소인의 취향 취향은 우리 취미할 때 취자가 이제 쓰거든요 취향이 같지 않은 점 취향이 같지 않은 것이 공사지간이라 군자는 항상 공평하게 생각하고 소인은 항상 사적으로 생각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공평하냐 공적으로 생각하느냐 사적으로 생각하느냐 공사의 분간일 따름입니다 은시와 낙선, 오, 불선은 선을 좋아하고 선을 즐거워하고 즐거울 낙자는 선을 즐거워하고 오, 불선 불선을 미워하는 것은 소, 이, 위, 군자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되는 까닭이고 구, 안, 무득은 구차하게, 편안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차히 편안한 짓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나갈 것도 구차히 편안하려고 생각하는 것 그 밑에 한 글씨로 휘토라고 쓰여있죠 무득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대체 안 하는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 얻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이위 소인이다 그 사람 그렇게 맘먹기 때문에 소인이 뒤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군자와 소인의 구분처가 어딨냐 하면 공사지관이야 무엇의 공사지관? 마음숨숨의 공적이고 사적인 것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회니란 회는 사념야니 회덕은 위촌기 고유지선이오 회토는 위 니께 소처지 아니오 회형은 위 외법이오 회행은 위탑니란 군자 소인의 취향 부둥이 공사지관 이의란 은시발 낙선 오쿨서는 소이비의 군자요 구안부득은 소이비의 소인이라 대학 이 Fate 군뚜기 고유모 overlooked